출근길 매서운 추위에 집 밖에 나서기 두려워지는 요즘이죠. 그래도 내일 아침 서울은 0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나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늘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춥긴 춥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와 일부 남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아침에 그치면서 출근길 차질은 없겠는데요. 그 밖의 충청 이남 지역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도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그치면 차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날이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0도, 대전은 3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4도, 전주 8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추위는 차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